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빵이론, 제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빵법, 스트레이트법과 비상스트레이트법 이 두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빵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빵은 영어로 bread 또 프랑스 말로 fein 또 독일말로 bro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빵은 밀가루 또는 그 외의 곡물 호밀이라던가 보리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이스트, 소금, 물 이것을 가해 가지고 반죽한 다음에 이를 발효시켜서 오븐에 구운 것이 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재료가 밀가루와 이스트, 소금, 물 이 네가지가 주재료가 되구요. 부재료로서 이런 설탕이나 버터, 향신료 등등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그 부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식빵유, 또 단가자빵유, 특수빵유, 조리빵유 이렇게 나뉘게 되겠습니다. 제법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는 스트레이트법, 스트레이트법과 스폰지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나누어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기도 하구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을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법, 스폰지법, 액체발효법, 연속식재빵법, 또 냉동반죽법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스트레이트법, 스폰지법, 액체발효법, 이러한 것들을 나머지들은 다 그 방법들을 변형한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일단 그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제조 방법에 따라서 반죽의 상태, 또 부피 이런 요인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생산하는 인원이라던가, 기계적인 설비 요인이라던가, 경계성 등을 고려해서 우리들은 이 제빵법을 갖다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는 스트레이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법 이라고 그러고요. 이 직접법 또는 뭐 옛날 책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 직날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스트레이트법은요. 이거는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하죠. 여기 한꺼번에 넣어서 반죽을 해요. 그래서 반죽이 최적의 탄성을 가질 때 최종 단계인데요. 그때까지 반죽을 하는게 스트레이트법 입니다. 이 방법은 소형 베이커리라던가 아니면 홈베이킹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스트레이트법은요. 반죽의 시간, 밀가루의 종류, 또 제품의 종류, 반죽기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서 달라지지만 반죽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반죽의 온도는 한 27도씨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스트레이트법에 있어서 제빵 공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빵법을 결정을 했다. 어떤 방법으로요. 스트레이트법으로 반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그 스트레이트법의 제빵 공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계량을 해야겠죠. 밀가루, 설탕, 소금 이런 것들을 계량을 해야 되는데 특히 소량 들어가게 되는 재료, 제빵 계량제라던가 이런 부재료 계량할 때 정확하게 계량을 해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스트는 신선한 것인지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탈지분유 같은 거 계량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거는 흡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밀가루하고 같이 계량을 한다던가 또 이스트는 될 수 있는 한 이렇게 소금이나 설탕하고 멀리 떨어지게 이렇게 분산을 시켜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반죽을 하죠. 이거를 반죽을 할 때에 이 반죽 할 때 보통적으로 걸리는 시간 걸리는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걸리죠. 오래 걸리기도 하고 반죽기의 어떤 능력, 어떤 반죽기를 쓰느냐 RPM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릴 겁니다. 그러한 것은 또 반죽 온도에 따라서 반죽 시간은 좀 더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보통적으로 반죽을 갖다가 우리는 부족, 그 다음 최적, 그 다음 과다 이 정도 세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 정도 반죽을 하죠. 반죽의 그 특성에 따라서 좀 부족하게 하는 것도 있고 좀 과다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반죽을 할 때 이 반죽이 끝나고 나서 1차 발효를 합니다. 발효, 1차 발효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1차 발효의 온도가 27도씨가 되겠고 습도는 75%가 됩니다. 보통적으로 스트레이트법에서 발효 시간은 1시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이트법에서 제조 공정 시간은 보통적으로 4시간 내지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차 발효가 이제 끝나게 되면 이 발효 중간에 우리는 펀치라는 것을 지금 여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펀치라고 하는 것은 처음 발효를 예를 들어서 발효를 100%를 시킨다고 하면 한 60% 정도에서 펀치를 한번 해 줍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펀치를 하게 되고 발효가 끝나면 정형을 합니다. 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분할과 둥글리기, 중간 발효, 그 다음 성형, 펜링까지의 공정 과정을 갖다가 정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을 먼저 보게 되면요. 몇 g으로 분할을 해야 될 것인가? 식빵, 펜 용적에 따라서 200g 할 수도 있고요. 300g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표피가 매끄럽게 둥글리기를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벤치타임이라고 하는 중간 발효를 합니다. 반죽을 잠깐 쉬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반죽을 손으로 눌렀을 때도 저항력이 없이 늘어지는 상태가 되어야만 성형하기 좋기 때문에 그때 반죽에 회복이 될 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것이 중간 발효가 되겠습니다. 이제 성형을 하는데요.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배기를 하고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형을 한 다음에 팬에다가 어떤 틀에 식빵팬이면 식빵팬 이런 데다가 팬닝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발효를 합니다. 2차 발효 할 때의 온도는 38도씨에서 습도가 8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발효를 하는데 2차 발효의 종점은 언제까지 하는 것이 좋으냐 2차 발효 종점은 그것은 빵마다 조금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빵에 맞추어서 해 줘야 되고요. 이제 굽기를 하겠습니다. 이 굽기에도 우리가 관리가 필요하겠어요. 몇 도시로 구울 것인가 구워진 다음에 냉각을 하고 포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이트법 제빵 공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또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스트레이트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공정으로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이트법에 있어서 주의할 점을 보겠습니다. 반죽의 흡수와 반죽이 완료되었을 때 반죽의 대기나 반죽 온도 이런 걸 한 번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반죽이 끝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반죽을 시작할 때의 반죽의 대기 반죽의 온도 우리가 27도시라고 했죠. 여기에 맞게끔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물 온도를 결정해야겠죠. 반죽의 대기는 시작한 지 1, 2분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죽을 시작했는데 좀 된 것 같다 하면 1, 2분 안에 빨리 물을 더 첨가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물의 첨가가 만약에 늦어지게 되면 글루텐이 먼저 형성돼서 수분을 썩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반죽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반죽의 온도와 발효의 시간 이스트의 양 이런 것들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요. 반죽 온도가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반죽 온도가 27도시가 나왔다면 90분 90분 반 1차 발효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1도가 높은 28도시에 반죽 온도가 나왔다면 60분만 발효를 하면 됩니다. 29도시가 나왔다면 이것은 20분만 1차 발효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이트법으로 만들었을 때의 장점이나 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스폰지법과 비교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아까 두 가지로 봤잖아요. 빵은 스트레이트법으로 할 것인가 스폰지법으로 할 것인가 거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빵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의 장점, 단점이 있을 겁니다. 장점은 공정시간이 감소한다. 공정시간이 스폰지법 같은 경우는 6시간 걸린다고 하면 이건 4시간 걸리니까 공정시간이 당연히 감소가 되는 거죠. 이런 건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과 전력, 설비가 감소하게 되고요. 감소합니다. 그리고 또 발효 시간이 짧아서 발효 손실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발효 시간이 짧으니까 빵의 발효 손실, 무게가 감소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수분 흡수율이 좋습니다. 풍미가 좋고요. 특유의 식감이 있는 대신에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발효가 지나치기가 쉬워요. 아참은 지나치기가 쉽고 잘못되면 공정이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런 기계의 내상, 적성이 나빠서 기포가 조밀하고 기포막이 좀 두껍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제품의 노화가 빠릅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다음 비상 스트레이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스트레이트법은 스트레이트법이 비상이라는 얘기죠. 스트레이트법을 변형한 방법인데요. 이스트를 일단 두 배를 사용합니다. 두 배. 두 배를 사용해서 발효의 시간을 단축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제품을 만들어 내는 방법인데 이 계획된 생산 외에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 사용하느냐 하면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다시 고쳤겠죠. 그러면은 그 시간 단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공정을 할 때 실수로 우리가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서 반죽을 망쳤을 때 그 시간에 우리가 작업에 차질이 생길 때 늦은 주문으로 시간이 부족할 때 또 작업 교대로 인해서 짧은 시간에 생산을 해야 할 때 이럴 때 어쨌든 우리가 4시간 정도 걸려야 이 스트레이트법으로 빵을 만들 수가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3시간 만에 빵을 만들어야 된다라면 만들어야죠. 이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랬을 때 비상 스트레이트법이라는 반죽법으로 하는데 이 반죽법으로 만들 때에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필수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이트법을 비상 스트레이트법으로 변환 시에 조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겠다 하는 겁니다. 먼저 이스트 2배로 넣어야 겠죠. 이스트를 2배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 발생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거죠. 이스트를 2배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가스 발생력을 향상을 시켜야 겠고요. 두번째 반죽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보통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이트법에서는 27도씨인데 30도씨로 올려서 온도를 올리게 되는 거죠. 30도씨로 올려 가지고 발효 속도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아까 그 제가 스트레이트법에서 얘기했을 때 1도씨가 변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발효시간이 단축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또 흡수율을 1%를 증가시켜요. 반죽 온도가 이거는 뭐냐 반죽 온도가 그 높죠. 그래서 기계적인 적성이 향상을 위해서 이스트 활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이 많이 들어가서 반죽이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가면 살짝 좀 질어지겠죠. 살짝 질어지게 되면은 기계에 대한 적성이 향상되고 또 이스트 활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증가를 시키게 되고 설탕 사용량은 감소를 시킵니다. 이 설탕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표준 스트레이트법에서 설탕을 7%를 사용을 한다면은 사용한 설탕의 한 4% 정도는 탄산가스로 변하고 3%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가 껍질색을 잔류당에 의해 가지고 껍질색이 나게 되죠. 그런데 발효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 3%만 탄산가스가 되고 나머지 4%가 설탕이 남게 되면 껍질색이 진하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를 줄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반죽 시간을 증가시켜요. 반죽 시간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반죽의 기계적인 발달을 촉진을 시킵니다. 기계적인 발달을 촉진시켜 갖고 가스 보류역을 증가시켜 주죠. 그래서 믹싱 시간 표준 스트레이트법 보다는 좀 더 증가시킨 20에서 25% 정도 반죽 시간을 늘려주게 돼 있습니다. 또 발효 시간을 단축시키죠. 보통은 1시간 정도 발효시키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 절반 정도로 단축을 시킨 겁니다. 30분 정도 단축을 시킨 거예요. 공정 이건 당연히 공정 시간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들을 다 한 거니까 여기에서 요거 당연히 1차 발효 시간 30분만 짧게는 15분 길게는 30분 정도만 시켜야지 되는 것이 우리가 비상 스트레이트법으로 만들었을 때 필수적인 그런 그 조치 사항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도 2배로 증가시키고 반죽 온도도 높이고 흡수율을 증가시키고 설탕을 갖다가 감소시키고 반죽 시간을 늘리고 발효 시간을 단축시키는 이런 6가지 필수 조치 사항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선택적인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이제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해야 된다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 선택적으로 조치 사항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소금을 2%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1.5% 까지 감소를 시킬 수가 있다. 왜 삼투압 현상으로 이 이스트의 활동을 방해하는 소금량을 줄여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완충작용을 하는 탈지분유를 1%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료학에서도 배웠지만 이 탈지분유는 발효 속도를 좀 더디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줄임으로 발효가 빨리 되게끔 하기 위해서 1%를 감소시키죠. 제빵 계량제를 넣게 되면 이스트의 활성이 더 촉진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증가를 시켜줘야 되고 우리가 발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기산들이 나오면서 pH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발효 시간이 짧으니까 이러한 산들을 넣어서 pH를 낮춰주는 거죠. 식초라던가 젖산 이런 것들을 0.25에서 한 0.75%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장점은 무엇이냐 비상스트레이트법으로 했을 때의 장점은 공정시간이 이제 짧아지는 거죠. 아까 4시간 정도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스트레이트법에서 이것이 한 3시간 정도로 짧아지는 거죠. 어디에서 1차 발효 벌써 30분 정도 세이브 됐죠. 그 다음 중간 발효도 좀 더 빨리 될 거 아닙니까 이스트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10분 할 거 5분만 하게 될 거고요. 또 2차 발효도 보통적으로 50분 한다면 이것도 아마 이스트 들어가서 빨리 발효가 되니까 이것도 단축이 될 겁니다. 이러한 것에서 다 단축이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보통적으로 한 3시간 정도에서 공정시간이 짧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산비용이 절약이 되겠고요. 갑작스러운 주문이 들어왔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만들어서 그래서 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단점이 또 생기는 거죠. 제품의 모양과 크기가 불규칙하게 되고 이스트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트에 냄새가 납니다. 빨리 만든 빵일수록 제품의 노화가 빨라요. 그래서 이 방법은 잘 사용을 하면 이제 안 되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스트레이트법으로 만들면 100% 제품이 나오는데 이 비상 스트레이트법으로 만들면은 한 90% 정도 제품이 나오는 거죠. 이제 완제품에 있어 가지고 하지만 어떤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 10%를 감소하더라도 만들려고 할 때에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반죽 온도를 높여갖고 발효 속도를 빠르게 하고 또 이스트를 많이 사용하죠. 노화 속도가 빠르고 불균한 기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상 스트레이트법으로 변환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점들을 다 감안을 해서 아까 그냥 이트만 이트만 두 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필수 조치사항에서 다른 것들도 같이 사용해서 최종 제품에 있어 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어야겠다 하는 것이 비상 스트레이트법의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스트레이트법과 비상 스트레이트법의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